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입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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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권분립에 의한 국가기관의 하나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3권분립에 의한 국가기관의 하나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3권분립에 의한 국가기관의 하나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행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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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은 통틀어 이르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은 통틀어 이르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은 통틀어 이르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려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려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려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사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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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의견으로 결정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의견으로 결정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어떤 문제의 결정을 내릴 때 다수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의 결정을 내릴 때 다수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의 결정을 내릴 때 다수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국회의원이 모여서 회의하고 법을 만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국회의원이 모여서 회의하고 법을 만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국회의원이 모여서 회의하고 법을 만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국회의원의 의미입니다. 국회의원의 의미입니다. 국회의원의 의미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국회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4년 한 번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4년 한 번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4년 한 번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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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실서를 유지하고 의서를 진행하며 국회의 사물을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서를 진행하며 국회의 사물을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국회의원은 몇 년 한 번씩 선고합니까?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몇 년 한 번씩 선고합니까?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몇 년 한 번씩 선고합니까? 다시 할 수 있습니까? 4년에 한 번씩 선고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재선이 가능합니다. 4년에 한 번씩 선고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재선이 가능합니다. 4년에 한 번씩 선고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재선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총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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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25세 이상입니다. 국회의원을 누가 뽑습니까? 국회의원을 누가 뽑습니까? 국민을 뽑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생활하고 진무를 보는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생활하고 진무를 보는 곳은 어디인가요? 청와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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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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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입니다.